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의 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동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참았어요. 서리스 3 챕터, 파울의 후서 파울의 후서 파울은 또는 라이너가의 작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썼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이제 또 감옥에 같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디모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또 편지를 썼어요 He wrot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believers is to love one another according to God's word He also wrote that the only way to believe in God is to follow Jesus 예수님의 바이블 스토리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바이블 스토리에 읽어볼까요? 다음은 34챕터에 읽어볼까요? 요한이 쓴 마케디 요한을 써, 삼성 다음은 34챕터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바이블 스토리에 읽어볼까요? 다음은 또한 좋은 스토리에 읽어볼까요? 다음은 다음! 안녕!